영화계의 구조적인 성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 가운데 백댈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기준인데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우리 영화계가 백댈 테스트를 오늘날에 맞게 고친 백댈 테스트 세븐으로 한국 영화를 점검해 봤습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중년의 여성 감독이 과거의 여성 감독 영화를 복원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오마주는 여성인 신수원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작품 헤어질 결심에서는 박찬욱 감독만큼이나 각본에 참여한 정석영 작가도 주목받았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백댈 테스트 세븐은 이름 있는 여성 캐릭터 두 명이 남성이 아닌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느냐는 백댈 테스트에 네 가지를 추가한 겁니다. 핵심 제작 인력에 여성이 참여하는지,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동등한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은 이 기준에 맞춰 높은 평가를 받은 10편의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백댈 테스트가 구조적 성불평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백댈 테스트 세븐은 한국 영화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설정한 거란 설명입니다. 그때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영화들조차도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많았던 거죠. 한국 영화가 성평등을 넘어서 차별이 없는 영화, 양질의 콘텐츠로 가자면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영화 흥행작들 가운데 백댈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10편 가운데 서너 편 수준에 불과합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영화들을 관객들이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올해 초에 개봉된 영화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이 바빠서 못 봤는데, 백댈 데이 통해서 이렇게 10개 초이스된 영화가 있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주말 영화계 성평등에 기여한 영화인에 대한 백댈 리안 시상식과 토크 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행사를 이어갑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